X2 열심히 원하는 노래 해봅니다. 쉴 수 없이 그렇지만 정말 빡 집중하고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멋지다 1. 2. 3. 4. 5. 7. 8. 9. 11. 12. 정답 2. 진함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만나요? 내가 한 번에 가고 있는지 잠시 크리스마스예요 3. 정답 하는 곡을 많이 봐서 그렇긴 한데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형은 천재입니다 부럽죠? 제 형이 창빈이 형입니다 왜 그걸 엄청 잘해요? 그렇지 하이 너무 잘했다 당황스럽다 얘 긴장 엄청 했는데 긴장한 티니를 안 내잖아 랩하다가 고음 지는 게 랩하다가 고음 지는 게 너무 잘한다 하이 잘했어요 아버지 됐어 어 나 갈게 내려 빨리 어 어 너는 뛰쳐라가 창문을 부스를 뜨지다 들면서 나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하니 형 장빈이 형은 하니를 너무 좋아해서 안아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지 않아 아니요 그러니까? 아니요 아 인류 problems 구Europe Deshalb 나 태우고 가야지 너무 좋아 야! 야 태워봐! 야! 야! 미안. 나 태워봐. 뽀뽀받아. 뽀뽀받아. 빨리 가 형. 사랑해. 다시 착하게 돌아오는 그런 착한 친구입니다. 절대 웃을 필요 없어요. 왜 이렇게 웃을까? 아아! 아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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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짓게 만드는 바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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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네요! 재밌다네요!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삼겹살 와사비 세트입니다. 오케이. 오빠가 잘 들어요. 이제는 태워봐. 태워봐. 터뜨려. 태워봐. 태워봐. 나를 막 계속 말했더니. 태워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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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.A. 아직 그런게 아니죠? 한글자막 뒤에서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는 동생이에요. 정말 한이는 걱정도 되고 아 걱정이 자꾸 돼요 걘 자꾸 걱정 많이 되는 뭔가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행복했으면 죽겠고 행복하지만 지금 행복하지만 평생 자기 좋아하는 음악 계속 좋아하고 진 팀에게 가마를 받을 수 있는 나만 나쁜 사람이네 응 맞아요. 형 나쁜 사람 만들려고 고맙다 아아 때리지 마 아 때려요! 형 나한테 손 대요 화도 안 나요 화도 안 나요 화도 안 있어 미안해 화도 안 나요 화도 안 나요 hate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